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김태운입니다. 쫑쫑. 아이고 너도 더우냐. 아유 정신 촌일하게. 아유 고만이 그늘에 이시나. 이 거시지 마. 앞서게. 성가시게. 그자. 쫑쫑이 해가면. 미신일 미신일 먹을 거구나. 사료 한번 주는 세이시고자. 미신일 쫑쫑쫑쫑해 놓을라. 그 인사는 해야될까? 이라트로 멍? 걔 고만이 그늘에 누웅이신게 거치지 맙석이 그 이거 저 갈매기다방 아이들이 이거 미신 어멈 갖다주려면 미신거 주헌게 미신거 벤 난데 나갈 때 벌로는 미신거 쇼크림인가 미신건가 아이는 어멈 주헌게 어떤 거나 또 가는 낯적식고지 이거 촐련 또 이거 보내 멍? 미신거 또 그거 뭐십시거 뭐 십몇주년 됐땐 어멈게 그 저 자꾸 오는 분들한테 요거 하나씩 볼렴 때려면 여름이고 그나는 뱉 난디 이거 저 볼르는 거래면 주헌게 볼르는 거라마나 그디간 처음 아방 커피 풀어주고 그여는 처음 가네 장씨 잘 시켜주수다 장씨 아니되요 아니되요 해도 고정으로 그자 들어와자둠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커피 상매기고 아방고뜬 고정 손님이 이서노나 가네두게 그거 저 아쉬워한게 살려불지 못해 힘쥬게 요작이 드러분한 질동이 오멈 아이고 딴 딴다 불경기의 연 서뭇 임대나오고 장씨들 살르는 분위기라도 갈매기 다방은 어떤 장씨가 됨 신디사원 올리도 또 계약 허연 연장의 찐 힘쥬다 오멈 국간데 아이고 계단게 그디 저 일등공신이 우리 아방이 여기 그디간 서문이건 매태어디 똔디 신장계 옆에 있진 소문들어도 원 발 돌리지 아니여인 구짜 크게 그자 그디만 간게 커피 풀어주고 그디 영업을 얼마이나 헤어신니게 거긴 누난게 거긴 손님 몇살으만 떡기 시멍이심인게 장신 되렀거 주게 그믄 그건 고라쓰다기 미신 말을 꼭 대화지기가 여기 쇼크림 안쓸거라? 대께루카강? 아이고 쇼크림 아방이 나 그자 문대기멍 볼랑 댕깁석에 나도 낫시는 거 이시난 아방 볼랑냥 야객이형 어디형 빈칫빈칫하게 볼랑 저 갈매기 다방 출퇴근할 때 자외선 차단용으로 쓰면 좋고다기 나 언제 그러는 거 그런 거 보르는 거 봤나 이 사람은 미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좀 아방만 갈매기 다방에 그건 손님이 아니구 나도 말 끊어볼래 진짜로 나도 양 미식어 이 로셩을 혼병 사나 어디 이 머리를 빠마을에 댕기나 어디 미신 옷을 사나 회의권을 해 어디 정육점을 가도 난 양 이디저디 아니가져 꼭 그자 혼받디 그 가나민 딴디를 못 간 그자 10년이여 20년이여 건 거래를 해 누나 나도 어디 가민 인심일치 아니여 다 잘리해 줍니다 요작이 두개 그 뒤 서문시장 서문 괴기 끊으려 가는 아이고 우리 삼촌은 매태 허여도 우리 집만 오고 거멍 그거 저 괴기도 좋은걸로 허영 안냄심해 키로 수도 헛금 넘었지만은 그자 3만원만 바둑 후다어멍 돈도 헛설 내려와주고 다 그게 인심으로 장사하고 하간디 그자 눈 안 돌렴 굿짝 거기 가는걸 다 그 사람들도 아람 죽이 하이고 진실만을 고라주심 그자 허운덩이 볶은 것도 동네에서 제일 쌀집 괴기 끊으려 가는 것도 그자 싸고 하영준인데 그런디만 골랑 다념 땐 고라게 미친만 아이고 난 돈으로 긍허제 아니여고 점 받을걸 받으라 허주만은 그 약이나 이런거 쇠기지마랑 좋은걸로 해주고 다 권고라가지고 그사람네도 다 집세 내고 창시에는 강헐름이 너니만이나 까끄먼게 물건을 사고 그디 강 빠마하고 겁니까 그냥 이디저디 소문난 뒤 댕기멍 강헌 피로워시 다 몸에 혼받도록 지질리민 그걸로 대는 거죽에 그건 난 이디저디 댕겨지지 아니여고 미식어 살 때나 미식어 할 때나 딱 혼받돼 갑니다 저 질동이 저 질동이 어멍 자인영보미 아이고 영허영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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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복가부르카 말 잘 고라신게 나도 경허니까 현냥 굿짝 아니야 굿짝 에에에 왜 말 이사름아 사장님 사장님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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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님이 내 그자 씨 또 회장 꼬장 홀려놓은 한 피디만 감기 봐봐또 홀렴 뜨 홀려놓은 한 게 그자 사장님 사장님 회장님 회장님 뭐 어떤 걸 떼 몸이 미신 어느 회장사인데 어느 사장사인데 이 누나게 그 말 들어가면 기분도 죽고 그 어린 아이들한테 홀렴 되는 말 이 말 말 이 시끄냐 가네 각시신디 돈 넣은 텐간 그디가 뭔 그자 돈 넣어 아유 시끄러시끄러시 오만원 오만원 그디가 현찰로게 착착하모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희영 매기모 에에